084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휴온스 글로벌 은 은 동산은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투자, 브랜드 수수료, 경영자문 수수료, 임대 수익 등 지주회사 사업과 보툴리놈 톡신 제품 사업을 영위함 분할 후 존속 회사인 동산은 분할 전 사업 부문을 제외한 투자 사업 부문과 보톡스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분할 후 신설회사인 휴온스는 의약품 사업 부문 일체를 영위함. 2016년 5월 3일 기업 분할에 따라서 휴온스 글로벌로 사명 변경함. 기업개요 대시 1965년 7월 광명약품공업사로 설립된 후 1987년 7월 광명약품공업 주으로 법인 전환. 2016년 5월 휴온스 글로벌로 사명을 최종 변경하였음 대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본사 및 충청북도 제천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2016년 5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신설회사인 휴온스로 분할하였으며 당사는 보톡스. 브랜드 사업. 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업무 지원을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재무 대시 배당금 수익 감소와 용역 수익 및 브랜드 수익 제거에도 제약 부문 성장과 방송 및 판권 수익 확대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경상 개발비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용 부담이 확대된 바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 법인세 확대로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제약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부자대 등의 토털 헬스케어 부문 성장과 방송 및 판권 수익 확대 등으로 양호한 외형 성장. 기대 2023년 1월 31일 기준 장마감. 휴온스 글로벌의 시가 총액은 2,70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휴온스 글로벌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80위입니다. 휴온스 글로벌의 상장 주식수는 1,262만 1,400아혼두 주입니다. 휴온스 글로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휴온스 글로벌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1.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3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8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0.49배 43,9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29번지억원, 892억원, 73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73번지억원, 910억원, 321억원입니다. 퓨온스 글로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0번지 83%이고 유보율은 9274.7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5.08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9-1.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0.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 더하기 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온스 글로벌의 2023년 1월 3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45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1,4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퓨온스 글로벌의 종가는 21,400원이며 주가가 퓨온스 글로벌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퓨온스 글로벌의 종가는 21,400원이며 주가가 퓨온스 글로벌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퓨온스 글로벌은 거래량 21,400원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35,00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 증권에서 3,217주, 키움 증권에서 3,195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2,710주, NH 투자 증권에서 2,501흔 8주, 신한 투자 증권에서 2,56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교보에서 3,350주, 신한 투자 증권에서 3,345주, NH 투자 증권에서 3,319주, 홍콩 상하이에서 2,487주, 키움 증권에서 1,350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2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70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휴본스 글로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